진과 인간 중에 무엇이, 무엇이 더 강한가? 인간이 진보다 더 강하다. 사도님과 예언자들, 모든 분들은 다 인간이다. 진과 인간이 진보다 더 강한가? 네.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이런 기도를 우리 입으로 하면은 그 두 마디 말에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이런 기도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내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내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떤 그... 진이나 어떤 잘못된 것도, 어떤 나쁜 것도 우리 주변을 만들지 못하고 떠나게 돼 있다. 그 두 마디 말에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왜냐면, 내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drill step to the light o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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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light. 그렇게 짧은 기도문인데... 그 은혜는 엄청난 것이다. 이렇게 마라고 하오ذullahi